오오오! 아 블루! 오오오오오! 호스팅 고마워! 고생했어! 아니 블루야. 기다려봐. 이번 밤 끝나고 통화 좀 하자. 좀만 기다려. 누나! 블루야. 아니 뭐야? 연락 이렇게 안하고 살기 있냐고. 게임 아니지? 새롭은 여자가 생겨버린거야? 적어도 그건 아니야. 아 난 누나 옆에서 1등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었었는데. 사실 너랑 게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었거든? 너 여태 뭐 했어? 누나 생각하고 있어. 히히히히힛, 유 땡스러워. 거짓말! 거짓말하지 마! 나 누나 1등 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니까? 누나 생각만 하고 있었지. 아이 기분 좋네, 이거.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누나. 오, 아직 없어. 나 여자친구 필요한데. 그거는 못 구해, 여기서. 여기 없는 거야. 여자친구 필요해요? 아, 조금. 혼자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, 24년 차요. 아이고, 저런. 저런. 못 들은 걸로. 청정수네. 좋은 거야, 그런 거예요. 20대에는 배그와 연애했습니다. 학창시절이 뭐 했어? 그, 학창시절이 없었습니다. 근데 여자친구 못 만들어요? 왜 그래? 와, 난 모르겠다, 저건. 아, 죄송해요. 농담, 농담인데. 그, 배로 못 만들었냐고. 주변에 친구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드릴게요. 그, 이상형은. 맞아, 맞아. 아, 조금 말해보세요. 블루 이상형은 단발머리에 키 작은 사람이거든요? 그거 다 와이셱시 잘 어울려야 되고요. 하... 맞아요. 아, 근데 바꼈지. 많이 바꼈지, 요즘. 요즘은 긴 머리가 낫더라고. 매력적이라 할 거지. 계속 나랑 딴 데 가자! 아니, 블루야. 그, 우리가 영상도 내로 왔다 갔다 했었던 거 기억나지? 어, 어. 현실 합방 얘기 많이 했었지? 네, 분명히 기억이 난. 비세라 합방 때. 현실 합방 얘기만 했지. 하자! 이러지 않았던... 그럼 하자! 현실 합방 해. 어...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, 할 거야, 안 할 거야? 현실 합방? 어. 아... 감당되겠어? 지금... 아, 이거 나를 협박하는 거지? 그니까 나는 오히려 누나 걱정해서 미룬 건데. 왜? 아니, 나도 현실 합방 해보고 싶어서. 아니, 우결하시는 분들 다들 현실 합방을 하는데. 우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, 사실. 음... 누나가 걱정이었지, 나는. 왜? 어? 왜? 왜? 아니, 나는 뭐 그냥 괜찮아.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말고. 불로만 일단 생각해. 그래서 날짜를 좀 잡을까 하는데. 날짜? 어. 음... 6월. 6월. 6월 3일. 너무... 너무... 너무 며칠 뒤 아니야? 왜? 언제가 좋은데? 토요일 어때? 6월 6일? 6월 6일? 그래, 6월 6일 하자. 주말인데 괜찮아? 괜찮을 것 같아. 동진아와 현실 씨, 안녕. 난 여기까지 가면은 걱정이 컸었는데. 진짜 우결의 끝이야 누나. 여기가 끝이라고. 아니, 우결의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, 블루야? 어.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, 이거 하면. 아니? 우리 현실 합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... 모르는 거야. 그건 모르는 거지! 누나 집에서 하는 거지? 우리 집으로 와. 집들이 겸 해서. 누나가 사준 향수를 쓸 때가 되었구먼. 하하핰. 향수 뿌리고 오게? 하하핰. 하하핰. 미치겠네. 아이... 아니 나는... 아 그럼 나는 머리..몰..몰..몰 입지? 아 머리치래. 아 머리 있지? 아 어떡하지? 집에 박아놨던 김블루 밀레 옷 꺼내야겠다. 더운데? 아이 그 상황이 더 더울 것 같아서. 아 에어컨 있어! 에어컨 있어.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. 물잼 예상각이요. 아 어떡하지? 아 어떡하지? 너도 데리고 가. 가자 가자. 좋아요 좋아요. 나도 데리고 가. 똑같은 멘트인데 하나는 진짜. 왜 따라해. 왜 내 똥아. 적당히 해. 안 해. 따라하지 마. 개시키야. 너무 귀여워. 미치겠다 진짜. 한꺼 또 해줘. 뭐라고? 한꺼 또 해줘. 아 안돼. 너무 귀여워. 또 해줘. 욕하지 말라며. 일부러 너가 욕하는 거 싫어해서 좀 속삭인 건데? 아 욕할 때 속삭여줘. 아 유럽 취락이야 너? 아니 아니 소리가 좋아서. 너무 귀여워서. 도서아 날 좀 죽여줘. 누나 이거 삼가방 이쁘지? 어 약간 그거 같다. MCM. MCM 프라다? 뭐 어디 있는 거 같다. 어 맞아 맞아. 약간 그런 느낌? 아 트수무도 좋네. 다 알아. 빨리 둘이 더 해봐. 빨리 빨리. 어 현실화빵 하면 뭐 해 우리? 글쎄 추천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? 내 현실화빵에서 뭐 했으면 좋겠어 님데? 뭐 하지? 나랑 손잡을래? 나랑 손잡을래? 오케이! 풍수로 왔고요. 플러스 1. 기쁨이. 그 내가... 어... 그... 어... 자... 음... 말이 없네. 흘러. 잡고 싶지 않은가 봐. 아니 그게 아니라 잡... 잡아! 잡아! 자... 뭐라고? 자자구... 아.. 아빠 미소 지어지네. 좋다. 이거지. 거기 둘이는 빨리 시뮬레이션이나 돌리세요. 제가 저건 다 잡을게요. 갑자기 시러증이 걸리셨네. 누나. 말을 해야지. 아니에요. 강 씨 빨리 소통 서로 채팅해 뭐 얘기 좀 하라고 뭐 좀 하라고. 아니 지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. 그럼 그럼. 아 내가 지금 오랜만에 약간 저 소리 듣고 5개월 초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. 설레? 지금 약간 뒤에서 막 연기 뿌 뿌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좀 BRDM 뒤에 사람이 또 있다. 양류아 터트렸다. 양류아 터졌다. 왼쪽과는. 둘 다 터트려? 지금? 잡았다. 나이스 파사. 나 전에 박아서 잡을래? 그래? 저걸 잡아야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? 근데 내가 총알 장전을 안 했는걸? 한 턴 샷. 와 나이스. 너 못 잡았다. 수류탄 참 기절. 라스트 하나야 저거. 나이스 끝. GG.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? 아 뭔 소리야.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. 오늘 1등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블루는 연락하고. 어? 나는 나 하면 안 돼? 너? 해. 안 해. 안 해. 안 해. 알았어 고생했어. 아 알았어. 긴장하고 있을게. 나도 긴장돼. 귀 빨개졌어. 트럭키. 나도 현실 합방이란 걸 해보는구나. 우결 상대랑. 와. 어. 엄마. 엄마 사기감은 어땠으면 좋겠어? 엄마. 블루 어때? 아이 100점이지. 100점이라고? 근데 갑자기 조명이 딱 꺼져. 여기만 불이 마이클 잭슨처럼 딱 들어와. 거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. 갑자기 메이드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주는 거야. 나는 야광 응원 봄.